자 짤짤이 대회 결승전 곽드래곤 광미르 군과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결승전에 이만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라켓도 무거운걸로 여기 쓰기때문에 거뜬하게 끝내겠습니다 거뜬하게 끝내겠다 오케이 세리머니 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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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이 이제 허우빈입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서브리시브로 조지 생각합니다 서브리시브로 조지겠다 알겠습니다 세리머니 레디 고 레디 고 2-3 1-2 2-3 2-3 3-4 3-4 3-4 3-5 3-5 3-5 3-5 3-5 4 5 5 5 5 5 5 5 5 6 5 6 5 6 6 7 6 6 7 7 7 7 8 8 9 8 8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0 10 10 10 11 10 10 12 12 12 13 아무튼 아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3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1, 2, 1, 1, 1, 2, 1, 2, 1, 2, 1, 1, 2, 1, 2, 1, 2, 1, 1, 2, 1, 2, 1, 2, 1, 2, 1 크리스마스 1, 2, 3, 4, 5, 6, 6, 7, 8, 8, 9, 9, 10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10 그 뜨다이 끄내겠습니다 우승 박미르 우승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초대해주셔서 좋고요 게임을 완벽하게 이겼어서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우승 상금 3만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준우승 또다 준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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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 생략할게요 13. 15. 20. 15. 20. 20. 20. 20. 21. 2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